XSFM입니다. P-O-D-E-R-A 풍부한 감칠맛과 긴 영혼, 콜롬비아 스프리모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커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이경준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형 안형을 비롯한 XSFM 식구 여러분. 로또 참관자 이경준입니다. 이게 로가 빠진 거야? 또 참관자라고 하길래. 제가 잘못 편집했어요. 로또 당첨 방송을 보고 오셨던 이경준 있으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이 길어지니 고통받고 계시다는 의견을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스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취미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밖을 뛰어다닙니다. 12월 중순쯤부터 3월 초까지는 밖이 너무 추우니 체육관에서 러닝머신 1시간을 뛰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XSFM의 방송들은 실외를 뛸 때 좋은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제가 12km를 뛰는 시간이 빠르면 1시간 5분 언더, 늦으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XSFM의 방송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달리기의 시작은 친구가 스포츠 브랜드에서 하는 10km 마라톤 대회를 나가보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금연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를 실외 달리기로 변경하게 됐고 처음에 운동할 때는 실외를 30분 정도만 뛰는 걸로 시작했는데 1년에 한두 번 10km를 뛰는 대회를 나가보니 대회에 다녀온 후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면 평소에 10km로 연습을 하면 대회 때는 기록 단축을 목표로 나가고 내가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0km를 1년 정도 연습했는데 대회에 다녀와도 힘든 건 똑같더군요. 네,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10km를 1년 정도 연습. 네. 그리고 지금은 12km를 1시간 5분 정도. 러닝 동호인이세요. 그러네요. 그러면 11km로 늘려보면 어떨까? 조금 덜 힘들더군요. 그래서 다음해에는 12km로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12km를 뛰는 것이 5, 6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은 중독이 있어서 자주 하던 것을 하지 않으면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근 손실을 걱정하는 분들처럼 저의 몸은 뛰고 싶다, 열을 내고 싶다라는 신호를 주며 어깨가 뻐근해짐을 느끼곤 합니다. 맞아요. 문제는 약 3년 정도 전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진 것이지요. 저는 비슷했는데 요즘에 알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처음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뛰지 못했는데 운동에 미쳐버린 사람들은 때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더 미친 짓을 하곤 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뛰러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뛰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어감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경준 씨는 지금 이 판국이 오기 한참 전에 쓰신 사연이에요. 오늘은 이경준 씨의 사연 두 개를 한꺼번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렇군요. 처음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뛰는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쾌감은 그 고통을 이겨내기도 하지요. 저는 약 석 달 후 마스크를 끼고도 12km를 평소 페이스인 1시간 8분 언더로 도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끼고 뛰다가 미세먼지가 없어서 마스크를 벗고 뛰는 날이면 거북도사의 수련 거북이 등을 벗은 손오공 마냥 가볍게 뛰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창궐하였습니다. 손오공이 거북대사의 거북이 등을 맨 적이 있었나? 하도 오래돼서 당연히 맨었죠. 손오공이? 네, 맨 적이 있죠. 훈련용으로. 주변 지인들은 마스크를 끼고 떠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뛰었더니 힘들다, 체육관에서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니 너무 힘들다 등 여러 힘듦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에서만큼은 저는 미리 수련을 쌓은 탓에 체육관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한강을 마스크를 끼고 뛰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합니다. 저는 달리는 사람이 된 이후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데 3월부터 연이은 대회들의 취소로 아쉬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기를 기다리며 잘 버티고 버티며 지내야겠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좋게 된 일 없이 그냥 자기 자랑하고 끝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소개가 안 됐죠. 아, 그렇군요. 나는 마스크를 끼고도 12km를 1시간 8분 언더로 뛴다. 그러니까 한 문장 요약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보통 이런 말은 내 살 때 엄마 아팠다는 말인데 저희한테 하시길래 가볍게 넘겼는데 그 다음 사연이 이 사연을 함께 읽게 만들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연이 채택 안 되고 나서 본인이 깨닫고 아, 뿔사!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아, 뿔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겠지? 그것도 안 쓴 단어는 아니겠지? 궁금해요. 아, 뿔사! 하면서 다시 추가 사연을 보냄으로써 두 개를 결합하는 어떤 역할을 꽤 했다. 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뭘 까먹으면 실제로 입으로 아, 뿔사!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늙었다는 뜻 같네요. 아, 뿔사! 이럴 사람이 있었어요. 노래도 있었잖아요. 김은국 씨 아닌가요? 몰라요. 김은국 씨 노래도 알아요? 내가 왜 이래? 이게 뭐야? 이경준 씨의 다음 사연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형 안녕.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제 뛰다가 생긴 일입니다. 저는 주로 밤에 뛰는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밤에 사람이 없는 강변을 뛰면 한적하고 좋기도 하고, 이럴 때 XSFM을 청취하면서 뛰면 재미있을 때는 집에서 혼자 요파 씨를 들을 때처럼 크게 웃기도 합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요파 씨 사연에서 묘목을 뽑아서 던지셨다는 부분에서 너무 빵 터져서, 으하하하 큰 소리로 웃으면서 계속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 4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뛰던 저의 어깨를 확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청년이, 어떤 한 청년이, 이게 어떤과 하니, 뭐 크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건 당최 모르겠는 놈이라는 뜻이죠. 뭐 하는 새끼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뭐예요? 하고 물어보자. 그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우리가 싸우는 게 그렇게 웃겨요? 자, 만취 레벨 약간 정도 느껴지죠? 저. 예? 저 말하는 청년에게서는 술 냄새가 확 풍겨졌고, 청년의 먼 뒤편에서는 한 여성분이 뛰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청년은 남성이군요. 네. 아니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저. 무슨 소리예요? 청년. 아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크게 비웃으면서 지나갔잖아요. 대충 상황은 알 것 같더군요. 이 산책로 어딘가에서 저 커플은 싸우고 있었고, 저의 큰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들을 비웃고 지나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아, 저. 저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운동 중이었고. 요파씨 광고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술 취한... 전 요파씨를 듣느라고요. 그러면 술 취한 청년이... 그렇게 재밌다는 요파씨? 뭐 이런... 한쪽 줘보세요. 이런. 같이 뛰어. 저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운동하는 중이었고, 웃긴 부분이 나와서 웃은 것 뿐이에요. 청년. 아, 이건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꼭 술 취해서가 아니라. 팟 뭐요? 저, 직근. 인터넷 방송 같은 건데. 설명.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300번째 설명하는 패턴이죠. 너 하는 게 팟 뭐라고 그랬지? 인터넷 방송 같은 건데. 아무튼 저는 방송이 웃겨서 웃은 거고, 당신들을 향해 웃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끝나니 일행분이 도착했습니다. 일행. 죄송해요. 남자친구가 많이 취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남자가 맞았었네요. 하지만 가자. 아니야. 청년. 아, 잠깐만. 아니, 그 재밌는 거 나도 드러나 봅시다. 아, 갑자기 세대가 확, 세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나도 드러나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안승준 군이 확실히 저보다 타인과 술은 더 많이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좋은 지적이에요. 저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여러 종류의 시비를 붙어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나도 드러나 봅시다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당나귀를 타고 가면서 그 이바구 한번 들어봅시다. 뭐 약간 이전 정도의 어떤 그런 옛 정서가 느껴지는 말투거든요. 나도 드러나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잘 듣기 힘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려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정겹지 않나요? 내가 웃었던 부분부터 정겹다라는 건 이제 뭔가 상황이 재밌게 흘러가는데 이런 느낌에서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만취했으면 이게 크롱이 하는 말이 들릴대잖아요. 들릴대잖아요. 네가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재미있게 웃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 예? 청년 목소리를 크게 내며 아니 그렇게 웃기다는 방송 나도 들어보자고요. 들려줘봐요. 이거 진짜 요판씨 광고처럼 만약에 재미가 있으면 지금 한 말이 진짜인 거고 안 웃기면 거짓말하는 거고 우리를 비웃고 지나가 맞는 거죠. 와 자 우리 방송이 시험대에 올랐죠.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취한 정도와 상관없이 취향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그러면 이제 저가 아 잠깐만요. 그레이티스트 히츠를 구독을 눌러주고 혹시 취향 탈 수 있으니까 제일 조회수가 많은 그레이티스트 히츠를 들려줘야 한다. 아 외가리 이런 거 클래식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똥산 얘기하든지 아 그때부터 이경준씨가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뭘 들려주지? 그 둘은 잠깐 벤치에 같이 앉게 되고 커플을 포섭했다. 루파시 청취자분들도 늘 굴곡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저에게 단 하나의 결론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뛰던 방향으로 전력을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해야죠. 이게 가장 적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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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가 멈췄던 저는 힘이 어느 정도 다시 리커버리 된 상태였고 그래서 속도를 확 올려서 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술 취한 청년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탑이 없구나 회피하자 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술 취한 청년의 입장에서 제 돌발 행동에 그는 당황하며 따라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폰은 한쪽에만 끼어져 있었지만 무언가 소리가 플레이되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 뒤에 상황이 다 들렸거든요. 청년 점점 멀어지며 야야야 어디가 야 이 새끼야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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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제 저 애인으로 보이시는 분 대사도 나와요. 야 좀 이리 와 아니라고 뛰다가 뒤를 돌아보면 더 놀리는 것 같을 것 같아서 군자예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서 술 취한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회피를 위해 얼마나 급하게 뛰었는지는 운동기록 파일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5분동안 12키로 본인의 최고 페이스예요. 원래는 12키로를 한 8분대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1킬로미터를 5분 27초에 뛰시는데 5분 언더였는데 그렇죠. 네. 지금 맥스는 3분 안쪽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아마 그 남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때 그렇죠. 티크가 나온 거죠. 이래서 이제 마라톤의 기록 단축을 위해서 시비 걸어주는 동료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 그 자전거 타고 그래서 옆에서 욕을 하는 거군요. 코치들이 아 왜 그 저 조정 선수도 훈련하는 거 보면 자전거 타고 코치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거다 욕이구나. 야 듣는 거 뭐야 안 웃기기만 해봐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닭가슴살 먹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네. 아 뭐 닭가슴살 광고까지 한편에 좋은 광고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매우 훌륭한 인생이에요. 아주 적당한 선택들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저의 즐거운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언짢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냥 운동하다 생긴 어이없는 에피소드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선거방송으로 XSFM19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출시하실 반팔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경준 씨 고맙습니다. 네. 네. 최대의 반전은 실제로 그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들려주는 것이다. 어? 아니 그 남자 그 커플이 싸우는 게 진짜 더 웃겼을 수도 있다. 어차피 어차피 요파 씨 안 듣고 있어도 진짜 웃음이 터져만큼 웃기게 싸우고 있을 수도 있다. 아 그 술 먹은 커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 되게 웃겼는데 난 널 이미 사랑하는데 뭐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됩 됩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웃었을 수도 있다. 그런 유치한 데이트만 싸움 구경해본 지 되게 많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구경하면 정말 재밌게 구경할 자신이 있는데 있는데 아 그렇군요. 아 이경준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Q S F M L I S F M M A D E M A D E M A T M E A E M B I M A L M A H E M mi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